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아랍에미레이트와 다보스 순방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새해에는 보다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땀과 열정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로자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새해 희망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